부릉신이 아아 애기 예쁘게 부릉신이 여기있다 부릉신이 부릉신이 부릉부릉 지현이 물고기 어디있지? 우리 물고기 찾았을때 물고기 여기 아래있네 물고기야 어디있니? 에잉 그럼 지현아 물고기야 어디있니? 해보자 여기 물고기 엄청 많지? 잠시만 벗겨주려고 했어? 먼저 벗으면 괜찮아요 아니야 지안이 손가락 손꼽을 때 모래 아프고 됐다 하지마 엄마 했다 됐다 지니 어딜 갈까? 물고기야 여기 엄청 깊은데 지정지에 오를 수 있어? 애들 안다도 놔 놀아 진짜? 봐봐야지 깊어 깊어 응 봐봐 깊어 여보 깊은데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괜찮아 애들 중등 떠다녀 구멍조끼에서 흐흐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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